잉혀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 감옥에 갇힌 지 벌써 20년 이제는 여기서 탈출하고 말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총소리 들리세요? 경찰들이 미쳐나에 뛰고 있어요 저는 그냥 빵 한 조각 훔친 것 뿐인데 절 총으로 막 쏘고 전기고문을 시키고 전 이제 여기서 못살겠습니다 경체들한테 복수하고 말거에요 세상에나 자 여기 앞에 있으신 분은 저랑 같이 방을 쓰시는 미호님인데 미호님 자기소개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죄로 잡혀온 미호에요 네 이분은 사기죄로 잡혀오셨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이쁘게 만들다가 징역으로 오신 분이에요 사실 몸매도 깎았어요 저런 팔찍한 팔찍한 카톡 프로필 사진이 너무 사기더라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분 오셨네 안녕하세요 저런 말할 것 같으면 전 절도죄로 왔습니다 절도죄요? 무슨 절도죠? 당신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죠 응 그렇군요 지금도 도둑질 해버렸군 자 어쨌든 우리 여기에 나갑시다 자 아침 식사 시간이야 자연스럽게 행동해 자연스럽게 저기 경찰이 있구만 어 경찰이 막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도둑이 썼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침 식사하자고 진정해 오늘 아침은 뭘 하네 오늘 아침은 팬케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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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팬케이크가 아닌데 냠 냠 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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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나가지 말까 그냥 누가 밥먹는데 총알 총알도 먹여준다 응 착한 죄수처럼 행동해 그래 그러면은 경찰들이 총 안 쏩니다 자 한그릇떠 한그릇떠 이겸은 이제 아침 식사도 했으니까 저희 계획을 짜보죠 어 어 경찰이다 조심히 행동해 저희 어떻게 저희 어떻게 나갈거에요 누가 계속 도와주는데요 그러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머리를 맞대고 어 자 이렇게 일단 기어 보세요 기어서 슬쩍 슬쩍 갑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수상해 보이지 않고 탈출할 수 있죠 이쪽이야 이쪽 웅동하러 가자 절대 수상해 보이지 않아서 저희를 쏘지 않을 겁니다 어 어 리아 쏘는데? 어어 리아야 너 샵에 들어갔니? 날 왜 자 웅동장으로 와 경찰들이 많지만 저기 자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누우세요 누우세요 절대 쏘지 않게끔 자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경찰들이 많으니까 네 네 아아아아아아악 이형아 죽었어요 자 여기 망치 들어 아니요 망치 필요없어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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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필요없다니까 잠깐 총있다 총 이형맨님 이형맨님 왜요 저 이거 죽었어요 좋아 이형아 저기 여기 총주어 주웠어? 나도 주웠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오면 뚝배 일깁니다 여기 누워있어 오케이 지나치면 그냥 바로 그냥 총 쏴? 알았어 아니 총 먼저 들고 있으면 안되지 누워서 쏴 누워서 왔다 왔다 쏴 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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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카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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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오케이 오케이 카드키 이거 주웠어? 오 한 명 더 왔어 나 안주웠어 한 명 더 왔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쏴 난 죽었다 아 난 죽었다 아 난 죽었다 카드키 카드키 애들아 나 카드키 얻었어 아까 웅동쟁으로 와 웅동쟁으로 오면 내가 같이 탈출하는거야 내가 죽게 죽게 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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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고고 오아 아니야 저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애들아 나를 두고 먼저 도망쳐 잡히지마 구독 안되겠다 그럼 우리 새로운 방법으로 나가면 돼 애들아 망치를 들고 교도소로 들어와 그럼 새로운 탈출 방법이 있을거야 얘들아 교도소로 들어와 교도소로 들어와 어 총이다 빨리 죽어 죽었어? 아 죽었어 교도 들어와 교도 들어와 여기 위험해 자 이쪽으로 와 이쪽 이쪽 작전 B로 간다 어? 나 망치 어딨어 나 있어 어 부셔 부셔 망봐 망봐 빨리 알았어 나 망볼게 어 내가 망볼게 어 니가 망봐 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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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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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을 어떻게 보는거야 너 너 망보는게 아니고 양 양파망 보는거 아냐 어 죄송합니다 와 그 얘기 할 줄 알고 있었다 어 부셨어 부셨어 어 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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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가자 가자 나가나가 빨리 애들아 어? 작전 실패야 왜? 길이 없어 여기도 부셔야되나 여기도 여기도 부셔봐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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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해 근데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똥 같다 그렇게 해 어 반대쪽 아니야? 저쪽으로 가는거 아냐? 어 그러나? 얘들아 난 난 못들어가 경기가 막혔어 그냥 탈출해 난 알았어 탈출할테니 너희들도 탈출해 응 알았어 나가서 꼭 보자 미호야 우리 나왔어 어디로 가야해?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좋아 나한테 총이 있으니까 걱정말라고 오케이 경찰이 오면은 그냥 쏴버릴거임 빵빵빵빵빵 뒤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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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야 망치 들고 꼭 나와 알고 있어네도 경찰들이 엄청나게 쏘고 있구만 여기 어디지? 미호야 큰일났어 나오긴 했는데 나오긴 했는데 또 어디로 나가야돼? 응 저기 사다리 타면 돼 몰래 아 그래 경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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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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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쏜다 남았어 남았어 나 총으로 쐈어 나를 빨리 빨리 잡히면 안돼 알았어 잡히면 안돼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차를 찾아야돼 차를 차를 찾아야돼 차를 나를 따라오도록 해 차가 저기있어 밖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봐 그니까 잠깐만 저 차 안에 있는 사람이 경찰일까 아군일까 뭐라겠어 내가 총으로 가봐서 내가 쏠게 경찰이야? 저희 경찰이 나무에서 쏘잖아 너가 쏘니까 알았어 알았어 나무위에 경찰 이거 일반인이야 우릴 태워줘 우릴 태워줘 우릴 태워줘 우릴 태워줘 나 탔어 너무 빨리 타 아니야 경찰이었어 야 이 안에 있는 거 경찰이야 이 안에 있는 거 경찰이었다고 야 경찰이 우릴 쫓아오고 있어 어 꼭 살아서 돌아갈게 나도 죽었어 어? 나 근데 태어났거든 어? 나도 밖에서 태어났어 어 뭐야? 나 완전 샷건도 죽.. 체포가 안되고 그냥 죽어서 그런가봐 어 그러네 아 체포당해야지 감옥에 들어가는 거구만 어 안녕 이쪽으로 와 이쪽에 총이 있어 총과 무기가 있어 우리 니아를 꼭 구하러 가자 니아야 니아야 우리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서 너를 탈옥시켜줄게 총 들어 기다릴게 총 들 그리고 이 위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어 오케이 좋았어 이제 리아를 구하러 가는 거야 나 이게 사복이야 그렇군 가자 어딨어 리아야 너 지금 너 기지야 이 녀석 앞으로 안가져 버려야 될 것 같아 아니 운전도 못해 교도소 앞으로 와 그럼 차 타고 와서 어 저 뒤에 저 뒤에 차 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경찰을 죽이는 것 우리를 20년 동안 괴롭혔잖아 차 안에서 쏠 수 있나 어 쏠 수 있구만 어딨어 리아야 그냥 기지에서 만나 저녁이다 사람 죽이기 딱 좋은 시간이로구만 우리 기지 앞이야 어딨어 오케이 리아 차로 이동한다 오케이 안녕 얘들아 가자 교도소 앞으로 알았다 총 들었지 응 이제 복수의 시간이다 어 저기 어 저기 저기 있다 나무 위에 타고 왔다 경찰? 차 차 차 차 차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이야 파란색 옷 있네 어 살았다 그럼 혹시 모르니까 내가 차에 있을까 아니야 우리 나무 타고 올라갈거야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나무 타고 올라가면 교도소를 넘을 수 있지 아주 천천하 우어어어 으어어어어어 어휴... 좋았어 애들아 난 담을 넘었어 천천히 오라고 나도 넘었어 나도 넘었어 10시에 폐방이구만 아주 조용한 저녁이야 저 비밀인 내가 나는군 자 이제 한번 복수를 날 띄워볼까 저기 아래 경찰이 한 명 보이는구만 뒤에 경찰 아니야 저거? 아니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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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군 어 총을 쏘는군 뭐야 뭐야 어디있어 경찰 정면 정면 급 어 채권으로 애들아 가자 한인중 우와 쟤 왜 이렇게 잘해 어 흐 흐 하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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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키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제 복숭가 우리는 아침에 진입한다 아 왜 길이 없어 아예 어떡해 애들아 경찰이지 안 돼 미안해 얘들아 어 밟을 수 있어 잠깐만 가능할 것 같아 아아 안 돼 이 전기 전기 흘러 전기통에? 아 우리의 반란이 이렇게 갇혀도 끝나는건가 아아 너의 멍청함이야 이걸 아하 좋아요 어쨌든 우리의 반란은 여기서 끝이 났다 그냥 우리 행복하게 도시에 내려가서 살자 애들아 조왕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반란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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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